1, 2, 3, 1, 1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2023학년도 수능이 영원생의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.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가실 수학생 달림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추워지는 날씨 옷 잘 챙겨 입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밤도 잘 사서 컨디션 유지 잘 하시길 바라고요. 마지막까지는 너무 좋은 동영상 볼 수 있기를 제가 원하겠지요. 그동안 달림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능이 훌륭하게 소수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원하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